학교폭력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교육부 발표와는 달리 지난해 상반기 학교폭력 수치가 13%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정의당 정진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모두 1만662건으로 2013년 상반기 9,713건보다 9.8% 증가했습니다. 특히 전체 학생수 차이를 반영한 1,000명당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13년 상반기 1.49건에서 작년 상반기 1.69건으로 13.2%나 증가했습니다. 앞서 교육부는 작년 11월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작년 1차 조사 때보다 피해 응답률이 0.2%포인트 낮아졌다며 학교폭력이 감소 추세라고 발표했습니다.